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하늘루야! 이 복된 아침에 비하는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은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드러냈지요 박수령과 제가 이제 애국에 갔다 왔으니까 그 나라 인사는 배워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미도 알고 있는 인사인데 옆사람에게 샬롬 하베림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이미도 배운 찬송이잖아요 하베림은 피를 나눈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동지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뜻을 알고 미소를 지으면서 옆사람 바라보면서 샬롬 하베림 인사합시다 그럼 조금 어려운 말로 히브리 말이죠 하베리한 끝alah 하베리한 아이핸rup 하베리한 아레이핸 당신에게 평안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하다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베리한 아이핸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평화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다시 옆사람 쳐다보면서 하베누살렘 아레켐 이스라엘의 수도의 이름이 에루살렘이죠 평화의 도시라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갈구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가는 날 코프스 목사가 왔다고 미사일 파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미사일 500발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하마스 팔레스타인 테르단테죠 하마스에서 작정을 하고 미사일을 날렸어요 코프스 목사가 왔다 죽여버리자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방력이 참 대단하죠 그걸 전부 다 잡아 냅니다 미사일 딱 뜨면 바로 아이암돔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도 이제 못 잡아내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테라비브는 학교 휴교롱도 내리고 상당히 긴장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에루살렘은 평화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에루살렘은 지금까지 평화가 없을까 누가 보금 19장 41절로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 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 눈에 숨겨졌으므로 알미암아 그들이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내 종들처럼 소경이겠는가 누가 내 종들처럼 기멀거리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구나 이 땅이 평화의 도시가 되고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구나 아멘! 그거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덮개가 벗겨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열려지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덮개를 열어지지 않으니까 감사하게도 이 코포스오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덮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흥분돼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한 말씀 한 말씀 열릴 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과일을 무더기로 싸놓고 예비하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문화 충격입니다 그게 뭐하는 짓거리죠 그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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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 예? 감사 우리는 우리 민족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지? 그러면 I don't know 모르겠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그 서울대를 나오시고 아주 잘 나가는 분인데 이스라엘 가서 고생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대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덮개가 열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오게 되죠 그냥 유족지 돌무덕이 보러 온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동쪽에서 한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권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래서 가보면 전부 다 우리 한인들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백선엽 장군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총 한국군 사령관인 백선엽 장군이 토르만 대통령을 만났대요 25일 날 전쟁이 터졌고 26일 날 미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개입을 하면 수많은 젊은이가 죽어야 되고 중국과 소련군이 개입되어 있는 전쟁이 만만치 않을까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한 번 개입은 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전쟁이 어떻게 하루 만에 결정을 합니까? 상원에 다 결정을 하고 국방위원에 다 결정해서 동의를 받으면 몇 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안 한다고 했냐? 하려고 회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지?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토르만이 결정을 한 이유가 그 비서진들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소련과 중국, 모태통과 수살린 지원을 받아가지고 김일석이라는 자가 남한을 침공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놈들이 우리한테 나가라고 했잖아 우리가 왜 굴 개입해야 돼? 토르만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우방인데 그거 나한테 어떡하라고 다시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때 빌리 그레암 빌리 그레암의 부인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북한에 성교하러 왔던 성교사의 딸인데 부인 이름이 루스벨 그레암인데 넬슨 벨 성교사의 둘째 딸이에요 평양에서 11살부터 16살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고향이죠 고향 청소년기를 통째로 북한에서 보냈으니까 평양에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며 친구를 사귀고 거기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전쟁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빌리 그레암에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여보 당신밖에 한국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때 당시 빌리 그레암은 젊은 나이에 라디오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 라디오 설교자였습니다 방송 설교자였죠 강력한 메시지로 그 영수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미국인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그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리 그레암과 백악관은 할 라인이 있었어요 아예 직통 라인을 전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암이 왜 고기를 개입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스벨 그레암이 계속 울면서 저 대한민국 땅에는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전화하자면 다 죽습니다 거기 내 친구들도 있고 같이 예배했던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죽습니다 부탁해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암이 토르반 대통령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의 우방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이 50만 명이 있답니다 그들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목사 부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 부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공군이 투입되고 그리고 바로 지상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토르반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루 만에 전쟁에 개입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I don't know 그랬더라는 거예요 토르반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박수를 하는 경우가 그리 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미군이 공식적으로 5만 7천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여러분 생태같은 젊은이가 여기 무슨 나라인지도 몰라 그런데 5만 7천명이 죽었어요 여기가 전쟁 그리고 수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실종도 당하고 그랬어요 민경배 교수 한국 교회사의 최고의 권위자죠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분이 저의 담당 교수였기 때문에 친했습니다 그분을 제가 참 존경했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은퇴하고 백석대학교 석재학 교수로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썼어요 참 기적같은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우의 빌리 그리함이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 빌리 그리함은 이미 세계적 부흥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세계 2차 대전 종결 후에 공산주의 강대국 소련의 전쟁 위험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리 그리함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 소련의 질주를 막아야 됩니다 라고 소리높이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 의원자 중에 그런 종전 후에 세계 역사의 이데올르기 양립 부도를 영국의 처칠 만큼이나 예리하게 투시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복실한 신앙은 이렇게 역사의 흐름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빌 그리함의 메시지가 투르먼 대통령의 정신을 벗적들게 한 것이다 더구나 한국을 부인을 통해서 고향처럼 느끼던 그에게 한국의 수호는 곧 기독교와 자유의 수호라고 보였다 이 거대한 20세기 역사의 격동기에 한 목사가 서 있었다 이렇게 민경배 교수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안식일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번에 갔을 때는 확실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지 여행하느라고 그런 걸 볼 여력이 없었는데 제가 안식일에 호텔에서 에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타워에 있는 아직도 재방 배치를 높은 층에 배치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길가에 차가 한 대도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죠 이거는 차가 한 대도 안 가끔씩 하나씩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절대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대씩 가는 것은 아랍인들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차를 몰고 가는 거죠 그거는 뭐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운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차가 스톱이 돼 대중버스고 뭐가 전부 다 스톱입니다 그리고 호텔 안에 엘리베이터는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해요 무슨 엘리베이터? 샤밧 엘리베이터 안식일이 샤밧이거든 그 샤밧 엘리베이터는 뭐냐 안식일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타면 알아서 1층, 2층, 3층 이렇게 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거기 있으면 1층 세워놓고 5분 20층 가려면 1시간 걸려버려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냥 서서 샤밧 엘리베이터 왜? 그거 누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이태리 사람이 샤밧 엘리베이터를 모르고 탄 거예요 이제 꼭대기 층에서 올라온 거예요 계속 어떻게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눌러도 안 오고 알아서 다쳤다가 여기다 간다 아니야 한창 한창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샤밧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그랬더니 Oh my mistake! 이러면서 부부가 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샤밧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는 걸 아는데 자기가 그건 줄 몰랐다 이거야 그래서 내려가지고 우리랑 같이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나는 이게 정교적 가도한 외식하는 의식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서 몇 년째, 10년째 이상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진짜 테레비도 안 나와 테레비 딱 털면 지금은 하나님을 목상하며 말씀을 목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안식일에는 테레비도 안 나와 아무도 일을 안 해 그리고 빚떡쪽 받은 빚쟁이들 있잖아요 빚떡쪽도 없어 그때는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안식일에 빚떡쪽 했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진짜 안식인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안식 선교사님들도 처음에는 불편하더래요 어디 가려면 차도 안 가지 식당도 문을 안 열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편한데 있다 보니까 너무 진짜 좋대요 진짜 안식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오지간 불편한 게 아닌데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안식이구나 테레비가 나오나 아무도 일 안 하니까 거기에 아랍인들이 일하는 거예요 아랍인들이 시장에서 서빙하고 이런 곳은 있겠죠 아랍인들이 한 10% 정도 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식사를 하는데 안식인 식사를 유대인들이 호텔에 와서 하더라고요 호텔을 하는데 제가 좋은 기회니까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노래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또 딸이 일어나서 낭독하고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해 주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분들이 먹는 게 한라빵인데 사진 한번 보시면 한라빵이 뭔지 한라빵은 빵 두 개를 이렇게 보이죠 빵 두 개를 덮어놨죠 덮개 그러니까 만나가 내렸는데 빵 두 개는 안식일에 먹을 빵까지 두 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덮개는 뭐냐면 만나가 내렸는데 모래바람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덮개를 보호하사 우리가 먹을 양식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라빵이라는 걸 두 개를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옆에 포도주 잔이 있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안식일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이렇게 썰 때는 소금을 이렇게 쳐요 그거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소금을 뿌리면서 드린 것처럼 빵에도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버지 학교라고 알죠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학교를 곧 한번 해보려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학교 김포의 아버지 학교 출신들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 학교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되는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자기 아버지한테 아 아버지는 저런 거구나 하고 수업을 받은 적밖에 없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야 역바로 안 누웠던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면 그 아들도 배운 게 그거니까 그대로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밥상 엎어버리면 이 아들 똑같이 나중에 밥상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당신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이래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가 아주 못된 학교인가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가 온누리교에서 만들어서 히트를 쳤는데 전 세계의 아버지 학교를 열어요 교도소에도 열고 다 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한가 했더니 아버지 학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식일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민숙이 6장 24일 26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놨다가 자녀들 축복해 주면 참 좋겠어요 민숙이 6장 24일 26절에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시작이 정한 시작이 없어 일찍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야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안식일 만찬을 준비를 하죠 금요일 낮에 그리고 딱 해가 딱 떨어자마자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가 그 만찬을 하고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내게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배표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가 선포를 하고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아빠가 다 이게 그 아버지 주신 가장의 권유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얼마인지 가능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축복할지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문 자문 31장을 토대로 이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지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의 빚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손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강권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입고 후일에 웃으며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을 읽어줘 에브리데이 안식 샤밭 때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한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의식 가운데 꼭 안식일 만찬에는 구제 헌금통이 있어요 가족마다 헌금통이 있는 거죠 헌금통에다가 이렇게 구제 헌금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마음의 경과에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제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혼이 있고 그 삶이 영화로이 틀리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온 가족이 구제 헌금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그 주중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한편 그래서 유대인들은 청소는 문제가 없구나 14세면 성인식을 해버리잖아요 그 성인식을 통국의 벽 앞에서 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뭐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손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돌잔치 찾아오잖아요 돌잔치 찾아와서 선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돌제비할 때 또 사회자가 여기 뭐 꼭 이스라엘 때 없네 이러면서 체면에 또 안 갈 수 없으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빼가지고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런 거 안 하고 14세때 성년식 할 때 축하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와서 주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친척들이 다 와서 그 돈을 주면 그 돈이 수천만의 수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돈을 굴려서 반드시 그걸 굴려야 돼요 지혜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재벌이 되어버립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재벌이 돼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돈이 목돈이죠 우리는 빚만 져서 나오는데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재벌이 되고 어떤 애들은 수십억 십일점 한다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들이 왜 한라빵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두 개는 모세의 돌판 두 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자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는 나라 미국에 가고 또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이나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가본 사람을 알아요 분명히 GMP가 우리보다 더 높은데 생활의 수준은 우리가 더 높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닭강 몇 개 하나 모시켜 먹고 닭강 두 개 그거 먹고 일어나요 우리는 추가 막 해가지고 계속 막 접시를 이렇게 싸놓고 먹어버려 그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미국분들 보세요 미국분들이 이렇게 추가해서 먹습니다 그분들은 대학 때부터 하도 빚이 많아가지고 모기지론이 다 빚쟁이로 만들어서 신용카드가 빚쟁이로 만들어서 여기 우리 미국에서 오시면 좋으세요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그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빚지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잖아요 빚내서 사막으로 웃으면 그리고 우리는 또 믿음이 있어 주님 제림하면 그냥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너무 좋아 이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은 제가 오늘 밤에 이제 왜 동방의 독수리가 그러니까 이 동방은 이사야 41장에 섬도라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본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진아 중국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아는 진나라를 얘기하고 진아는 중국 차이나를 말하죠 왜냐하면 중국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국경이 아프카안산하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먼 나라 동방의 먼 나라 한 나라입니다 A nation 동방의 먼 곳 한 나라가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권하리라 그랬거든 근데 그 나라 이스라엘을 권하려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거든 아멘 대한민국이 선교회 열정이 꺼져버리면 안 돼 네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보내녔던 김종철 감독 영상 보셨죠 인사말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더라 근데 그 김종철 감독이 용서 회복 그리고 제3성전 노토의 두 얼굴 이렇게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데 자기가 80번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녔대요 80번 대단한 이스라엘에 이번에 갈 때도 야 참 예수님이 너무 먼 나라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먼 나라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냥 날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야 참 예수님이 가까운 일본에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먼 나라에 태어났는가 할 정도로 먼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를 80번이나 날아다니면서 영화를 찍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예 그러니까 날아갈 때마다 곧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라는 그 기장의 멘트가 나오면 하 안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래도 왜 가는지 왜 가는지 그거는 뭐냐면 그냥 연인간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샘의 우선인 에벨 그 에벨에서 벨렉과 욕단이 났다 그랬죠 그 벨렉과 욕단이 났을 때 세상이 나눠졌다 그랬습니다 벨렉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되고 욕단은 바로 동쪽으로 이동한 동의족 그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당군 할아버지는 바로 욕단이었습니다 그 욕단의 후선이에요 샘계 에벨 그리고 욕단계 그럼 일본이나 중국하고는 생김새도 다르고요 전혀 다른 족속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혀 다른 저기 일본은 키도 작고 남반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숍이라는 여사가 그 생김새가 대한민국은 한국과 그 주변의 나라는 책을 썼는데 이상하게 잘생겼다는 거야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다 어떻게 일본에서 오셨나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잘생겼대 잘생겼고 머리가 뛰어나요 IQ가 뛰어나요 그래서 이 나라가 형제 나라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되는 모든 일 속에 유대인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기출라프 200년 전 세계 우리나라의 최초로 근대 성교사가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줬죠 그게 유대인 성교사입니다 최초의 성교사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 도와왔던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건국을 하는데 그 부인 프렌체스코 여사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분이 메가다하고 친분을 가지고 있어서 메가다가 적극적으로 도와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세워진 뒤에 아이젠버그라는 소독의 그 차관을 들이는데 한국을 좀 도와주시라고 도대체 이 가난한 나라를 내가 뭘 믿고 도와주냐 보증을 써야 돼 내가 보증을 쓸 테니까 그 유대인의 거상인 아이젠버그가 보증을 쓰고 우리나라에 차관을 그래서 그 차관을 들여온 거를 전부 다 경공업이 아닙니다 신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공업에 쓴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포항제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일본은 저렇게 가난하고 저런 나라가 우리를 따라와 어린 밥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일본을 20년 동안 딱 멈춰 세우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순식간에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거 사올 거 있습니까 그 저 초콜렛 하나 사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사올 게 없어요 일본 가서 뭐 사올려고 뭐 그때 우리 김경희 사장님 뭐 사왔어 칼 사왔어 내가 살 게 없다고 그러길래 칼 사라고 칼 칼 하나는 니 본도 칼 하나는 좋다 내가 그랬어 전에는 카메라부터 밥 쏟 뭐 뭘 일본 거 다 근데 우리가 살 게 없어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안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박수로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였느냐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줬으면 좋겠지요 네 열방에 대해 열방의 추수 네 전 세계 어딜 가든 성교사들이 없는 나라가 없고 전 세계 어딜 가든 동포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네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열정이 있는 나라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가 망하면 세계 성교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박수하겠습니다 그러리 그리 할렐루야 이렇게 풍성하 지금 뭐 전 세계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지만 네 저는 알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네 목사들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세상의 흐름을 네 마귀는 이 민족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구상에 없애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림이 중단되니까 왜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한민족을 통해 구원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한민족 어네이션 동방의 먼 나라의 한민족을 민족이 와서 건져낼 거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해줄 나라를 없애버리면 네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할 거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면 예수의 제림은 더뎌질 거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 예수의 제림을 막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구상에 없애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림은 에루살렘이죠 에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감남산에 제림하시니까 바루카바 베스 마두남이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그때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까라고 그랬으니 유대인들이 찬양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또 없애버리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가장 사악한 이란이란 나라를 그 옆에 붙여놓고 우리나라는 북한을 붙여놓고 거기에 중국, 러시아를 붙여놓고 우리나라를 부셔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세계가 가장 중요한 나라인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너무 중요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박수령과 그리고 할렐루야 에베레 때 세상이 나라였는데 아브라함의 수당인 벨레게 유대인과 역단계 선민인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비록 작은 나라인데 가장 중요한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죄님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두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왜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축복된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살아가시는 이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안식일 진정한 안식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몰라봤기 때문에 지금도 평화를 외치더만 샬롬을 외치더만 그들은 평화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거든 우리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는 거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은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난 참 좋았어요 시골에서 지금 추수감자들 드릴 때 얼마나 바쁩니까 감자들 때 참 시골에 바쁩니다 마지막 추수 때니까 감도 따대야 되고 그저 벼도 비해서 탈국도 해야 되고 고구마도 캐서 조장해야 되고 이때 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귀노 가면 참 잘할 것 같아요 버섯도 키우고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꿀벌도 키우는 것도 꿀벌도 제가 다 키워서 꿀도 따고 그렇게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오늘은 주일이다 주일은 쉬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네 그리고 내 집에서 최고 좋은 옷 골라가지고 골라봐야 몇 벌 없지만 골라서 입고 애베당에 가는 거예요 내 친구들 이제 교회당 갈 때 내 친구들 만나면 딱 니어커 긁고 지게 지고 어디 가냐 나 교회 간다 어디 가냐 나 밭에 이러러 간다 얘네들은 밭에 이러러 가 나는 성격체 들고 애베당에 가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순이를 좋아했던 그 애는 야 너 순이 교회에 왔으면 내 얘기 좀 전해주라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갔다 와서 야 나 순이 손잡고 사치사치 바빠 뻔 했다 내 손을 막 얼굴 비비는 거야 막 순이 잡은 손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부러워해 근데 부러워하면서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몰라 아무튼 남들이 다 이러러 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온 가족이 손잡고 예배나게 가버려 그리고 특별한 비상이 없으면 일 안 해 그날 산정에서 성경을 읽어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그렇다고 우리 가족이 가난하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여 하나님이 출 때 제일 많이 출수해서 창고에 가득차게 만들어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하지 않으니까 그 안식일 전달에는 만나가 뭐를 내렸다 두 배로 내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이들이 알아서 나는 열심히 벌어서 돈을 더 많이 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 날 모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하지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워 가능하면 특별한 바이러트 기장이라든가 이런 건 어떨 수 없지 비행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전용례비의 기장들이 많이 오셔 김포의 기장들 많이 살거든 전용례비 검색해보니까 우리 교회밖에 없거든 김포 영광교회밖에 전용례비 드리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전용례비 전용례비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나한테 전용례비 없애버리자 입을 찢을 테요 전용례비 있어야 돼 그분들이 예배드릴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교회는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라도 그런 예배를 만들어놔야지 간호사들 또 고려병원 간호사들이 또 3교대를 하니까 또 간호사들이 또 오시더라고 오셨나 모르겠네 몇 분이 와서 기획사에 있는데 간호사들이 이제 목사님 검색해 여기 뭐 없어요 전용례비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안식일에 소가 빨렸으면 건져내야 되느냐 말하느냐 그 말이라고 왜 건져내야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근데 이제 전쟁은 어떻게 할까 안식일 날은 모두 군인들도 다 쉬고 웬만한 군인들은 다 휴가를 줘서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만찬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제 비상되겠죠 나라가 경상 남북도만 밖에 안 해 조그만 해 그러니까 금방 비상통통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한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1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핵도 수백기를 가지고 있고 날아온 미사일을 전부 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조그만한 미사일이 하늘에 떴을 때는 먼지만큼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역주인민이 차고 없이 그걸 맞춰서 폭발시킨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 숨어가지고 테르단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쏜 사람을 또 찾아가가지고 이 폭격을 한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는 일을 이스라엘 군대가 해 특수부대가 근데 그 팔레스타인 그 집들이 그 집이 그 집 같아 특색 있는 집이 없어 골목도 나오면 미루로처럼 못 찾아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에 만든 게 네비게이션입니다 네비게이션은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군대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세계적인 물건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이런 그런 것들이 그 날아온 미사일을 폭발시키는 거라든가 그 길을 이치를 모르면 안 되니까 바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고립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거기는 아무리 뚱뚱해도 아무리 날씬해도 거기는 군대를 가야 돼 그러니까 가보면 그냥 계속 군인들이 막 골목마다 있으니까 군인들을 보게 되죠 근데 군인이 단추도 안 잡는데 군복이 안 맞아 네 통곡의 벽 앞에 우리가 기도로 갔는데 수천명의 군인들이 서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했더니 충성명세 훈련소를 졸업할 때 수령할 때 하잖아요 졸업할 때 충성명세를 통곡의 벽 앞에서 하는 거야 우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다 그런데 내가 가서 이 바지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군복이 안 맞는 일도 있어 그런데 다 군대를 가 심지어는 내성마비도 가 군대를 얘가 없어 그럼 내성마비를 뭐하냐 하루 종일 한 시간 전하고 두 시간 전하고 바뀐 게 있는가 모니터만 보는 거야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다 못 갈 사람이 아무도 필요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쪽에 한 시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있는가 그걸 보는 거는 내성마비도 볼 수 있거든 얘는 정확하니까 손가락만 움직입니다 저기요 저기 한 시간 전하고 지금 좀 바뀐 게 있는데요 차 한 대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이래가지고 다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군대를 가 거기 그러면 왜 가느냐 비자를 받 선거사님들이 자식들이 군대를 보내 자식들이 어디겠어요 군대 갔습니다 그래 군대를 왜 갑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했는데 또 군대를 가 가족을 위해서 3년 동안 거기 군대를 졸업하면 가족들에게 비자를 줘 이스라엘 비자를 비자가 너무너무 받기 힘드니까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이 뭘 필요하냐 군대에서 한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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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각 나라 사람들이 비자 받기 위해서 요 군대를 가가지고 이걸 듣고 있어 거기에 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막 뭐 저쪽에 도청장치를 해놨는데 근데 날래 날래 가려고요 이런 말 들리면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왜냐면 탈레스탄의 하마스에 북한들이 와가지고 땅굴도 파고 뭐 미사일 지원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리면 이게 뭔 말이냐 이걸 또 알아맞혀주는 또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의 군사람들을 군대를 받아가지고 앉아서 이거 하루 종일 3년 내내 이것만 듣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귀신을 안 쫓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막 부두부를 뜨고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해봐요 제발 줬는데 여러분이 안 써먹어서 나한테 지금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지 생각보다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선포의 능력을 줬다고 예 선포하는 겁니다 그대로 대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내게 복주시길 원하는도다 늘 이렇게 이렇게 하죠 예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그 은약을 이루는데 주님이 이제 제림하시기에 임박한 이때에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마지막 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길이 보존해 주신 그런 나라예요 6단계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니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가 번성하며 댕길 타고 나르면 그냥 십자가가 그냥 그냥 이렇게 쫙 펼쳐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이든 우리 교회로 오시면 은혜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 그곳에서 은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전에 찬송하기도 전에 그냥 의자에 앉았는데 눈물이 쏟아져 그런 분들 나한테 많이 들었어요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난 이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라마나엘스의 은혜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펼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라마에 있어요 그게 라마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후배들을 기르는 겁니다 마요시라는 후배를 기르는 그런 선지 신학교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라마나엘스예요 사무엘이 후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라마나엘스인데 라마는 지역 이름이고 마요스는 바로 그런 초소 기숙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잇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라마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잇이 왔다는 얘기도 듣고 사무엘이 다잇을 만나러 가가지고 당신 거기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공부합시다 라마나엘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소식을 들어서 다잇이 그리 갔다는데요 라마나엘스로 잡아와 이 새끼 잡아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의 종들이 칼 차고 막 말 타고 가서 잡으려고 갔는데 그 장소만 가면 라마나엘스의 장소만 가면 그냥 완전히 성령의 그 영에 잡혀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장소에만 가면 뒤비져버린 거예요 막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애연을 하고 막 그런 환상을 보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안 와 이걸 한묵 차사라고 그래 보내면 안 오는 거야 한묵 차사잖아요 또 다른 또 차사를 보내 그러면 이제 또 가면 또 그런 일이 벌어져 나중에 사울이 직접 가잖아요 내가 이놈을 내가 직접 잡아래 아 이게 새 차는 것들 보내서 안 되겠다 직접 갔는데 또 사울이 그 나마나엘스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뒤비져버린 거예요 뒤비져버린 거예요 뒤비져버린 거예요 뒤비져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이시 나마 나요세 이또이 다음에 사울이 다이시를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애연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 또 애연을 한지라 그리고 나중에 또 사물이 가가지고 사울이 가가지고 또 뒤비져버린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라면 아웃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마치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의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성격공부가 있지만 제자훈련과 성격공부의 마무리는 무엇이든지 다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성격공부 아카데미는 어디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야 우리 그 카페 아프리카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문학을 가르쳐요 네 인문학 그러니까 그 인문학을 가르쳐는데 김포의 아줌마들이 수준이 좀 있더만 그걸 그 한 번 참석하는데 만원인가 내나 봐요 만원인가 내고 참석을 해 그리고 커피 한 잔은 의무적으로 사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카페 오면 우리가 장소를 대회해 주죠 그 그룹 그룹 공간이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인문학을 가르치는데 30명씩 와요 김포 아줌마들 수준이 있더라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인문학을 가르치는데 무슨 기름을 믿겠어요 그런데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곳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돕고 있는 장소여야 돼요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또 부응사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란대로 다 갈 수는 없지만 제가 죄송하다고 거절도 많이 하지만 몇 번 또 오면 또 거절을 계속 할 수 없어서 몇 군데 수락한 게 있어요 연초에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또 또 좀 오라고 해서 몇 군데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이곳이 라마나요세 나흘처럼 하나님의 영이 뒤덮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영이 뒤덮고 있는지 교회인데도 어둠의 영이 뒤덮고 있는지 머리가 쭉 서버려 아니 주여 부르고 있으면 머리가 서버리는 곳이 있다니까 교회인데 그것은 기도가 쌓여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면 내 속으로 그래 진짜 이거 영척전쟁 세겠구나 첫날 밤에 목숨을 걸어버려 그런데 그냥 앉아 있으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쫙 감싸고 있는 느낌 그게 바로 라마의 같은 현장이거든요 그런데는 그냥 내가 할렐루야만 해도 기침에도 은혜 받아버린다니까 기침을 하는데 암연을 하고 기침에도 왜 암연하냐고 은혜를 확 받아 그런데 머리가 서버리는 곳에는 진짜 첫날 목숨을 걸어 제가 이것을 라마 라이오스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강력한 애니가 명적인 에너지 하여튼 쏟아내 그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줄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선포하고 그러나 그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는 걸 느껴요 그게 라마 라이오스의 현장이거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냥 이유도 모르겠어 그냥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오는 거야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그래대로 오라신 박수령과 그래로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물고기 두 머리와 본독 다섯 개 현장 제가 24년 전에 이사를 갔을 때는 그것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그때 몸이 좀 안 좋아 갑자기 몸살이 나가지고 내가 좀 쉬겠다고 하루를 좀 쉬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주신 땅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내 이름을 그 땅에 둔다 그래서 그 땅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아직도 구약만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유대인들의 덮개가 벗겨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한 20% 사는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로를 메시아로 믿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사람들의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하더라고 잠깐 제가 영상을 틀어줬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아주 초대교의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야 안수하면 막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유대인들인데 그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이제 이 복음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복음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환란을 겪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벗겨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메시아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 그런 얘기했죠 그 민족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내 권력 친척이 시기 나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택한 민족인데 그분들이 모르더라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저 사람들이 그렇게 선명하게 알고 우리한테 전해주는가 마음에 질투가 난대요 시기가 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성교사님들 한국의 목사들이 기름붐이 강하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11절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 목사들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 쫓겨나야 되고 가족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걸 알게 되면 은행 계좌도 열어지지 않고 신용도 없죠 그리고 예배하는 곳에 막 불을 속이를 부리고 불을 지르죠 또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막 선물 포장 선물이 오면 어 이게 뭐 나에게 좋은 선물을 보낸다 보다 끊으면 그냥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쫓겨다니고 계속 이번에는 또 어디 들판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몇 명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했더니 1년 전에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네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 인생이 변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감사하면서 그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바람을 그 수시로 길을 바꾸기도 하고 모래바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래폭풍이 있고 가려진 모래 언덕 그냥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아득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렇죠 신규로의 유혹 목마름의 고통 극심한 더위와 추위 이게 다 사막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막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막이 샘이 넘쳐 오르리라 이런 말씀 이사야가 했죠 100년 전에는 이스라엘 그 땅이 사막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었고 사람 하나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그 엔게디 광야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유대 광야 그 금식하셨던 광야에 그 야자나무가 쫙 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그들이 다 강줄기를 내가지고 그렇게 아주 나군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러면 이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했더니 사막에는 숨겨진 우물이 있더라 이거야 이걸 오아시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살아가는 우리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김한나 자매 오셨는데 김한나 자매가 그 광야라는 노래를 불러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는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의 3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해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요아께 감사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하라 그러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요아께 감사라 구원의 우물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막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우물을 만나지 못하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우물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사막도 살만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안에 춤을 추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인생이 사막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피해져진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 감사는 피해져져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자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음부가 죽게 살해하지 못하며 이사의 28장 18절에 사망의 주를 찾아가지 못하며 구동 위에 들어간 자가 주를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죽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본질적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감사 이것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최고의 감사는 예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는 사막에서 우물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길에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 속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은혜에서 내 제가 사암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오 감사의 제목이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가 드리는 감사가 최고의 진실한 신앙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짜 감사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은 감사 말입니다 이 감사를 그래서 유카리스테호 이 감사는 말은 카리스 은혜가 풍성한 상태 은혜가 풍성한 상태 그런데 성찬을 드린다 오늘 성찬을 하죠 이 성찬 드림을 유카리스테야라고 그래요 감사가 유카리스테오인데 성찬이 유카리스테야라고 그런다고 감사는 반드시 예수의 피와 살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감사가 유카리스테오 진짜 감사라 그 말이야 깨닫는 분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사업 잘 돼서가 아니라 진짜 감사는 나를 영원한 지옥의 불꽃동기 속에서 그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을 찢어 나의 모든 삶의 권한을 하나님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러니까 수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는 최고의 철종의 감사다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예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수준으로 감사했기를 저희 여러분이 주원합니다 주원합니다